한턱 쏘겠다. 아 진짜? 왕소라 하다가 대박이네. 아빠가 쏜다면 이게 뭐야? 부끄러워. 아유 진짜. 나 죽는 거야 너를? 못 뿌려먹은 거 좀 안 걸리는 왔구만. 이거 뭐야 이거. 여기 좀 닦고 있잖아 좀. 강선이가 뭐야. 깨끗해. 난 이제 안 해. 아빠가 축가를 좀 해주는 건 어떨까? 내가? 어. 컸어. 감사합니다.